이동욱, 아니안, 심화보, 박영우 니들 속에는 영웅마귀가 들어간 거야 박영우 듣고 있냐 너? 듣고 있냐고 정강훈 목사가 영웅 되니까 부러워? 그런다고, 개지랄 떤다고 영웅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,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진정의 욕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까지 지적했던 것이 정확하게 막아졌습니다 만일에 그때 그분이 그걸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를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오늘 우리는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! 그분이 여기까지 했다면 지금 주사 파장권 3년 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든 법이 공사가 다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? 하나님,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꿔하자 하나님,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꿔하자 하나님, 사표내세요 하나님, 사표내세요